davon 보고 schlimm 진수를 만들 오늘 저희는 굿네이버스 해 왔습니다 이번 화보 촬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화보 촬영이 끝나면 팬들과 함께하는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zamu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오늘 저희 굿네이버스 사업 왔잖아요. 맞아요. 너무너무 뜻깊은 기회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bout the kids I'm so good with you Got a lot of ketchup 두 눈을 맞추고 끝말이 내리고 Pretty set go flip 다유로운 기분인걸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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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 it back 춤을 춰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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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보면 돼요. 나 나 나 나 나 나 기회를 좀 더 짧게 들어가야 돼요. 빨리 날 천천히 감싸 가줄 때 어, 그날 아, 그날 아, 그날 지금 이 순간엔 돌아오지 않나 여기 눈부시게 반짝이는 걸 모두 담아서 전부 다 찍어서 앨범 도착한 비디오 어디로 들지 못할 걸 우린 코드가 딱 맞았지만 난 날 붙어 You know 말을 안 해도 내 맘이 잘 통하는 걸 우리 스테이트보는 위로 마치 춤을 추듯 발을 굴러 바라던 그 사이를 가로질러 향해 저기 말니 어지오지 말니 첫끝까지 I'm so good with you 따라와 Ketchup 두 눈을 묻히고 금말이 내리고 Mace and Go Slip 자유로워 이대로 저희가 오늘 굿네이버스와 함께 처음으로 촬영하게 됐잖아요 처음으로 이렇게 너무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이런 좋은 의미를 가진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영광입니다 맞아요 다음에도 꼭 올 수 있어서 그렇네요 저희 오늘 이렇게 화법 촬영도 하고 광희 선배님과 함께 라이브 진행하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 해주셨비만큼 그래서 열심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화이팅 랩-랩-랩-랩-랩-랩-잠 우리 세계적인 스타일로 다시 보내드리라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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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사진 없으실까요? 고맙습니다. 스크린이 화이팅! 스크린이 화이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다려봐요.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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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안녕. 바퀴 척하 Québec. 안녕. 락커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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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커쌈 락커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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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커쌈 어머나 지금 또 어디보니 I won't look away now 더 빨리 가면 위험해도 조금만 실례 넌 원해 내 눈앞에 funny 반짝임 더 많은 무석들 있어 와, 진짜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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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명상에 대해 phenomenal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빨리탄 안 ridme 진출이 아니죠. 차이 혼란을 좋아해 주신 사람. 민정경 씨 외장공의 역대 아프다면 괜찮아? 왜 두려워? 너무 어렵다. 우리 다섯번째. 우리 다섯번째. 우리 다섯번째. Y, T, S, N, E. I'm so I know. 어? 번데이 언니. 번데이. 번데이. 아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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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말아.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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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러분 우리 둘이 제일 많아. 하나 둘 셋. 다섯.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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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미 있는 촬영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다음에도 꼭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